안쌌어요 그리고 여기가 에카드로 바져스 제가 묵었던 데가 요 요 초록색이었 요 아니 요기 요기 호스텔 요기 요기야 요기 요기 호텔 가기 전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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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옆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뒤로 가서 요 차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온천 있고 음 그리고 여기가 제일 큰 마을 광장이에요 일로 쭉 가면 여기에 학교가 있고 여기가 어떤 성당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약간 그 다른 학교 제가 이쪽으로 뒤로 와서 일로 뒤로 쭉 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묵었던 데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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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이드 있지 요기 상점들 여기에서 아까 그 저거 팔았어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팔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광장에서 요쪽으로 가면 여기에 막 여행사들 있고 음 너무 좋아요 진짜 조용해 조용해 그리고 이게 거기서 먹었던 알무에루조 점심이란 뜻의 어떤 그건데 계란 반숙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감자전 같은 거에다가 여기 소세지 소세지 그리고 약간 저 뭐야 마늘 아보카도 샐러드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었어 아유 맛있어요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 소세지에 계란에 샐러드에 아보카도가 있는데 어떻게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에서 1500원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게 약간 그쪽이고 어 미코아이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딱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어떤 지점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진이 나오는데 다 끝났네 벌써 아 오늘 금방 끝나네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뭔가 다 스킵한 느낌이다 기억이 안 나서 어디서 샀냐고요? 에콰도르에서요 감독판이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콰도르에서 이제 제가 에콰도르를 거쳐서 이제 페루로 내려가게 됩니다 페루 페루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버스 바뉴스에서 한 제가 한 3주에서 한 4주 가까이 서요 한 25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다 끝나고 이제 도미토리 사인 도미토리에 한 4일 5일 머물렀다가 나머지를 전부 1인질리 숙소에서 먹었는데 머물렀는데 전부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한 200 210 몇 달러?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 한 20 며칠을 머물렀는데 숙박비가 210 몇 달러? 엄청 싼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놀다 왔고 그 다음에 바뉴스에서는 정말 온천 막 래프팅 래프팅도 했고 막 그냥 뭐 번지점프도 했고 산책도 했고 정말 막 별의별거 다 했어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낮잠도 자고 책도 보고 정말 푹 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했다가 막 정말 신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체력 회복을 한 다음에 한 3주를 좀 넘게 있었고 거기서 새해도 맞이했고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의욕에 불타서 여행 떠내려고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페루로 내려가는 건데 이때 일행이 있었던 게 누구냐면 효석이랑도 해가지고 혼자 만났잖아 빠졌을 때도 효석이를 잠깐 만났어 효석이는 여기 오래 안 있고 얘는 한 하루 이틀인가 있다 갔는데 같이 만나서 저기 노천 온천 갔다가 걔를 이제 걔는 저기 갈라파고슨가 간다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때 있었던 일행분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 두 분이랑 그 다음에 한 네다섯 살 많은 누나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아까 그 잘 안 맞았던 마흔 살 먹은 누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이 같이 내려가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럿이 다니면 편한 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다들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니 그니까 여행객들 중에 우연히 그렇게 만난 거죠 남자들은 따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 때문에 이거는 약간 거기서 먹었던 건데 무슨 계란 같은 거 붙인 거에 밑에 뭐 콩 같은 거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에카도로에서 폐로 넘어갈 때 탔던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 슬리핑 버스고요 네 사진이 없어서 안 돼요 사진이 없어 너노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 이름이 칠파 칠파 그리고 이게 거기서 먹었던 갈비탕 같은 국수인데 면이 있고요 감자가 있고요 호박이 있고 고기 약간 갈비 같은 고기를 넣어서 끓이는데 엄청 맛있어 담백하고 맛있더라고 이거 옥수수 옥수수 넣어 국 같은데 맛있어요 이거 옥수수는 국물이 깔끔해 응 맛있어 그리고 이게 그 오디 알아요 오디 그 오디를 갈아서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딱 먹으면 입에 여기 까맣게 다 묻어 보라색으로 근데 이거 되게 달고 맛있습니다 오디오디 이거 비싸요 어 비싼데 여기서는 그냥 별로 안 비싸더라고 그리고 이게 생선의 콩 장소는 저 세상입니다 하하하 이게 무슨 생선인지 모르고 이면수 약간 비슷한데 어 그냥 맛있어요 이름 모르 민물고기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거고 일단은 오늘 이제 에카도르 편은 지난번 어떤 콜롬비아 편과는 다르게 좀 다이나믹하거나 좀 보여줄 만한 얘깃거리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에카도르가 정말 좋았거든요 여행하면서 근데 왜 그런게 없냐면 혼자 너무 푹 쉬었어 그리고 약간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는 말았는데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임팩트가 있거나 뭔가 재밌는 상황 이런거 많이 없었어요 그냥 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리고 몇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끝내기 전에 좀 들려드리자면 자 숙소에서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고추장치기도 해주셨고 제가 여기서 이탈리아 친구한테 스파게티를 배웁니다 파스타 근데 어떤게 있냐면 처음에 만나서 이제 그 제가 1층에 있었던 1인식 숙소에 머물고 있었고 2층 3층이 있는데 3층이 주방이었어요 주방 이렇게 주방이 있고 밖에 가면 야외에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보통 밥을 사먹기도 하지만 여행객들은 주방에서 재료 사 갖고 와서 마트에서 많이 해먹는단 말이야 근데 저는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하잖아 여기 파인애플이 얼마나 싸냐면 이만한 거 큰 거 하나에 되게 크진 않지 뭐 적당히 내 머리만 한 거 적당히 별로 안 크죠 요만한 거 하나에 1달러야 1달러 그럼 이거 사 갖고 와서 잘라 먹으면 혼자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 어 한 2명 3명 먹어도 한 번에 다 못 먹을 만큼 크단 말이야 근데 제가 위에서 이제 숙소를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누구야 이탈리아 남자의 하나가 위에 이렇게 내가 그때 뭘 먹으려고 그랬냐면 요리할 줄 아는 게 내가 없잖아 그래갖고 중 그 마트를 가요 에카도르 저기 마트 이제 좀 큰 데 가면 큰지도 않아 그냥 거기서 제일 큰 큰 슈퍼 같은 데 가면 중국 라면 같은 게 있어요 뭐 과일 팔고 채소 팔고 중국 라면 같은 걸 파는데 고걸 사갖고 저기 에카도르 계란 있잖아 계란은 어디 가나 맛있잖아 그래서 계란 해갖고 이렇게 두 개씩 해갖고 먹었단 말이야 라면 별로 안 커 그래갖고 밥 같은 것들 귀찮아서 안 해먹고 근데 이탈리아 내가 오더니 딱 올라오더니 내가 혼자 두 개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명 끊어지는 거 그래 하이 인사하는 거야 거기 눈만 맞추면 인사하니까 하이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너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아직 안 먹었대 그래갖고 이거 같이 먹을래? 권했어 보통은 외국 애들은 그러면 너 땡스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먹거든 그런데 걔가 갑자기 오케이 이러더니 와서 먹는 거야 그래갖고 난 당황했지 나 먹으려고 두 개 끓였는데 이 새끼 이거 줬어 반을 딱 줬어 국물까지 그랬더니 먹더니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 저번에 젓가락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포크로 이렇게 먹는 거야 되게 잘 먹더라고 중국 라면 약간 진순 비슷해요 먹는데 남자였어 이탈리아 남자애 뭐 어때? 나하고 또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여행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대 이러면 오늘 네가 이걸 대접했으니까 자기가 내일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대 자기가 정통 이탈리아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대 그래갖고 아 진짜? 오케이 고맙다 땡큐 이랬지 그랬더니 얘가 다음날 이제 같이 장을 보러 가재 근데 사실 이 라면 라면 얼마 안 해 그리고 파스타도 얼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같이 장을 보러 가자는데 인원이 늘었어 나랑 걔랑 그 다음에 거기 머물던 그 독일이었나 어디 외국 유럽 쪽 커플 애들 둘이랑 이렇게 4명이서 갔단 말이야 4명이서 갔는데 이것저것 골라 근데 얘가 되게 나는 저는 되게 손이 크거든요 근데 얘가 파스타 면을 고르는데 500g짜리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랬고 내가 이거면 적지 않겠냐 우리 4명이다 그랬더니 너 이것도 다 안 쓴대 아니 500g 한 사람 앞에 좀 난 좀 양이 많은데 생각했는데 자기가 민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토마토를 사는데 토마토 소스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야 그래갖고 토마토 소스 샀어 뭐 토마토 뭐 그냥 크지도 않은 거 적당한 거 두 개를 사더라 그리고 양파를 넣어야 되잖아 걔네는 갈릭은 거긴 없었어 근데 양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적양파가 있어요 보라색 적양파 그거를 나는 이거 양파 좋아하는 거 좀 많이 넣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한 주먹만한 거 요만한 거 아 주먹도 아니야 한 요만한 거 진짜 조금해 진짜 조그만 거 그러니까 탁구건보다 조금 크고 텐스트봉보다 조금 작은 느낌 고런 보라색 적양파 하나다 이거면 충분한데 그리고 뭐 햄이니 뭐니 이러면 하나도 안 사 그래갖고 내가 응 내가 먹는 파스타는 혼자서 500g을 하면 좀 많고 한 250g 정도 혼자 먹은 후에 거기다 각종 햄 베이컨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맛깔나게 만드는 걸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냥 토마토 몇 개 양파 적양파 요만한 거에 그냥 면만 사갖고 가는 거야 뭐지 근데 면을 삼고 뭘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다 해서 그거 다 해서 면이랑 뭐 그거 소스랑 이거 다 해서 한 한 5달러 정도 나왔거든 근데 난 좀 당황했던 게 아니 내가 어제 라면을 대접해서 자기가 스파게티를 해주겠다 그랬으면 그 돈 지가 내야 되잖아 돈을 엠빵을 한다면서 1.25달러씩인가 내래 근데 걔가 그러더니 나한테 자기가 돈을 깜빡입고 안 갖고 왔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더치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제 난 걔한테 라미를 줬단 말이야 돈 달라고 안 하고 근데 1.25달러씩 내라고 그러더니 아 그런 거 낼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돈을 안 갖고 왔다고 나한테 내달라 그러는데 니가 니가 계산하라 그러는데 이걸 들어가서 주겠다는 건지 아니 5달러 주고 내가 스파게티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맛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나쁘진 않아 근데 뭔가 기분이 묘하잖아 뒤통수 맞은 기분이잖아 오케이 하면서 내가 그냥 계산을 했어 5달러를 역시나 못 받았어 근데 올라가서 만들어주는데 딱 뭐 토마토를 으깨서 막 볶더니 막 어떻게 하더니 면을 삼고 하는데 뭔가 그럴싸해 근데 양이 좀 적어 보여 그러더니 여기서 더 더 내가 좀 그랬던 건 뭐냐면 먹는 거 같다 이런 게 제일 치사한 게 파스타 면을 똑같이 4등분 이렇게 준다? 근데 남의 떡이 커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양이 많다 그랬는데 이건 충분하다 그러면서 나를 요만큼 주는데 남는 거 지한테 몰더니 지가 제일 많아 아 그럴 수도 있어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얘가 좀 많았어 면이 소스를 붓는데 소스가 너무 적게 한 거야 안 그래도 저것도 별로 없는데 소스가 너무 적은데 마침 거기 냉장고에 이제 여행객들이 하다가 이제 놓고 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걸 써도 돼 그 햄 같은 걸 좀 넣어서 그나마 좀 구색을 갖췄어 그래갖고 양파 적양파랑 햄만 넣어서 했는데 소스를 한국자씩 이렇게 떠줘 근데 남은 소스를 자기한테 하더니 한국자 자기 뜨더니 조금 남았어 다 붓는 거야 자기한테 난 소스가 모자른데 그래갖고 쥐는 되게 맛있게 잘 먹더라 나도 먹었어 근데 맛있어 화도 못 내겠는 게 맛있는 거야 이래서 이탈리아인가 어쨌든 진짜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토마토랑 양파랑 햄만 좀 넣고 했는데 맛있어 그래갖고 아무 말 못했는데 돈도 쥐가 내고 그러고 들어가고 아 내가 내고 들어가고 쥐 혼자 내가 분명 적다고 더하자 그랬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러더니 쥐 혼자하고 그리고 면이 조금 남았어 면을 다 안 했어 그것도 쥐가 포장해서 숙소로 갖고 가더라고 그거 보고는 뭔가 당한 느낌이야 근데 또 치사하게 애들 붙잡고 야 1.25달러씩 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잘 먹었어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때 좀 배워서 제가 여행다니면서 그 방법을 좀 많이 써먹었어요 되게 쉽기도 하고 근데 약간 기분은 좀 찝찝하더라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저 약간 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노천 온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약간 거기를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약간 옷을 입고 가면 좋으니까 나시에 그 약간 밑에 편한 또 맨날 입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입고 갔단 말이야 입장료가 한 2,000원 2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나나 1.5에서 2달러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타고 들어가면 먼저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니까 그 바지만 입고 들어갔단 말이야 옷 이렇게 넣어놓는데도 그냥 뭐 라카가 있는 게 아니라 박스 박스 약간 바구니 같은 거 있지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알아서 이제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넣어놓고 노천 온천에 딱 들어가는데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엄청 뜨거운 거야 진짜 차가운데도 있는데 물이 엄청 뜨겁고 좀 덜 뜨겁고 이런 데가 있어 그리고 큰 온천이 여기가 좀 덜 뜨거운 데인데 거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딱 둘러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 없 사람이 한 30명 정도 아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애들 몇 명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은 나도 이제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몸 지지시려고 뭐 그래갖고 나도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서 드시는데 여유있게 지질라 그랬는데 목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억지로 참았어 표석이랑 둘이 갔다 그랬잖아 효석이가 딱 들어가더니 아 형 전 안되겠어 이러고 나와서 찬물로 들어가는데 나는 또 이제 또 나름 나이도 있고 아 뭐 원래 이런 거 아니면서 약간 좀 참아왔지 몸 좀 불리려고 딱 들어가서 왜냐면 여행하면서 막 막 막 막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막 그렇잖아 그 수영복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형님의 흉기가 뜨거운 온천 속에서 그 흉흉함을 드러낸 건가요 그래갖고 약간 그 온몸에 약간 상처도 있고 약간 막 긁힌데도 있고 막 배드버그 자극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약간 좀 많이 거치로 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로 불리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몸에 이렇게 딱 목까지 담그고 한 5분 넘게 이렇게 꾹 참았어 진짜 뜨겁거든 꾹 참았어 시간 지나면 좀 괜찮으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다가 옆에서 누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물이 좀 출렁하거나 내가 살짝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뜨거워져 그거 알죠 되게 뜨거운데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익숙해진다? 근데 옆에서 누가 물결을 움직이면 아 갑자기 또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갖고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있다가 딱 나왔어 나와갖고 찬바람이 저녁이니까 샥 시원하게 불다가 찬물 이렇게 발 담그면서 물 이렇게 척척 적지고 약간 또 이제 땀이 이제 머리에는 안에는 더우니까 땀이 이렇게 좀 나는 거야 그래갖고 가서 샤워하고 효석이랑 만나 효석이가 딴 데 있다가 이렇게 자기는 좀 덜 뜨거운데도 이렇게 놀고 있다가 딱 보니까 날 보면서 막 웃는 거야 형 이러면서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이 목 아래로 여기가 뻘겋게 익어가지고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던데 내 거울을 봤다 목 안으로 이렇게 온몸이 뻘건 거야 약간 되게 심하진 않은데 화사까지 나는데 그 약간 뜨거운 물 들어가면 약간 빨개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효석이가 미친듯이 웃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외국 사람들은 약간 좀 좀 약간 좀 되게 스르륵게 다가오잖아 날 보더니 같이 웃는 거야 그러더니 왠 외국 애들은 뭐라고 보러 씨브랑씨브랑거리고 나도 웃겨가지고 그냥 찬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났더니 그래도 약간 좀 열기는 식어들었는데 거울 보니까 모가로 좀 빨갔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지 아 뭐 재밌는 게 많았는데 아 기억이 잘 안 나네 내 일기장 일기를 안 써 너무 쉬느라고 에카도르 에카도르 래프팅 아 거기 바뉴스 가서요 래프팅 여러가지 각종 레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래프팅 알죠 래프팅 한국에서도 뭐 동강이나 한탄강 같은데 가면은 급류를 이렇게 타잖아 비가 많이 오고 좀 할 때 너무 위험하면 안 되지만 그 래프팅을 하면 급류 타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아 정말로 거짓 오바 하나도 안 하고 한국에서 래프팅 해본 분들 좀 많이 계시죠 여기 래프팅은 좀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래프팅을 하면 이게 급류를 타고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딱 무섭잖아 이렇게 점프 이렇게 뛰고 할 때 그때 노를 계속 저으라 그래 안 그러면 배 뒤집힌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안 저어도 배 안 뒤집혀요 급류가 별로 안 세기 때문에 비 많이 와도 근데 여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급류 심한 때 처음 봤어 아니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진짜 오바 안 하고 진짜 오바 안 하고 앞에서 황터색 물이 이렇게 막 급류를 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가잖아 여기 가면 죽을 거 같아 진짜로 진짜 죽을 거 같아 어떤 정도냐면 막 급류가 이렇게 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진짜 오바 하나도 안 하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 배가 붕 공중이 뜬다니까 근데 여기서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 노가 헛돌지 근데 계속 저으라 소리 막 질러 왜냐면 진짜 위험하다 그래도 형님 등급전 하락세보다 잔잔하지 않나요 야 진짜 그래갖고 이걸 젓는데 물이 걸리든 안 걸리지 그러니까 근데 막 절하면 소리 진짜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너 절하고 소리 막 질러 지가 미친 짓이 저으면서 그러면은 되게 긴장돼갖고 다들 막 땀 뻘불리 미친 짓는다? 그럼 막 물에 막 들어가서 물이 막 이렇게 덮치고 막 아 진짜야 진짜 야 내 시청자분이 사진 보냈는데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죠? 이게 뭐야 이걸 왜 보냈어 안 보여줄 거야 나 이상하게 나왔잖아 내가 구글에서 보여줄게 아 진짜 미치겠네 바뉴스 레프팅 아 장난 아닌데 진짜 여기 봐봐봐 봐봐 이게 그냥 구글에서 찾은 사진인데 진짜 금유가 이거보다 훨씬 심해 어딨어 어마어마하다니까 도전이 조정 대회를 출전했다는 얘기를 믿겠네요 하 하하하 아 진짜 이런 막 돌들 막 있고 막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진짜 이렇다니까 아 진짜 이렇다니까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이렇다니까 험박 아니야 아 지금 사진이 이상한 게 없어서 어디가 펴 아 진짜 장난 아니었 그걸 어떻게 사진을 찍냐 멍청이들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 금융 위험한 코스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 아 흙탕물 들어오는 거 뭐지 흙탕물 들어오는 거 뭐지 장난 아니지 아 진짜 답답해 아 속 터져 아 속 터져 아 왜 사진 없어 사진 누가 안 올려 나도 안 올렸지 아 이쁘다 어쨌든 아 진짜야 오바 아 아 진짜야 믿어줘 아 섭섭 섭섭하네 아 시끄러워요 니 얼굴이 더 이상해 아 조용해요 어 반영수 많이 변했다 어쨌든 여기가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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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코스 난이도 높은 코스를 선택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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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거 저거 했어 아 진짜 가봐 야 네이브 블로그에 동영상 있어 가봐 가봐 텟 어쨌든 그렇구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래프팅 하면 되게 재밌구요 결국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페루 로 같이 일행들과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일행은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 네 분과 저 혼자 가는데 사실은 뭐 뭔가 썸이 있고 이런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 남자 혼자 있으면 약간은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에카도르 여행을 마치고 바뉴스에서 오랜만에 정말 푹 쉬고 나서 이제 페루 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2017년 5월 이제 21일 토요일이겠죠 아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밤 10시에 페루 페루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아 아 마추픽추가 제일 유명하겠구요 마추픽추도 좋지만 그전에 이제 와라즈라는 데 트레킹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페루에서 만난 친구 일행들도 많고 여러가지 또 이제 저 이까라는 어떤 저 모래 많은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오아시스 도시도 가기도 하구요 페루는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주에 또 페루에 대한 얘기로 찾아 뵙도록 하겠고 자 철메심의 천일화와 시즌2 진배경문록 에콰도르 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못보신 분들은 철메심 유튜브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겠구요 다음주 페루편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볼리비아 그리고 뭐 칠레 그리고 이제 저 저기 어디야 브라질 리오카니발 갔다가 밑에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 끝나서 아마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한 일주일 되시고 다음주 일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 바뉴스 래프팅은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자 다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싫어